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게시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과거에 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던 선교적으로 볼 때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였습니다 무슬림들 여러분 무슬림들 아시죠? 이슬람 이슬람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슬람에 대한 선교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 선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비춰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터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터키가 이슬람 신자 비율이 98%에서 99%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놀랬고요 보통 이슬람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이런데 방글라데시 이런데도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 인구의 비율로 보면 그런데 터키가요 98%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옛날에 터키는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또 그걸 우리 선교 훈련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거기가 정말 그 사도바울의 어떻게 보면 전도의 주 무대예요 그런데 그 주 무대였던 그 땅이 바로 지금 현재는 터키 땅이란 말이에요 터키가 지금 거기를 딱 자리를 잡고 국가를 세워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때 그렇게 초대 교회에 엄청난 부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던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 그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이슬람 신자 비율이 98%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론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슬람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AD 620년경에 이슬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AD 620년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오래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난 것은 AD하고 BC를 나누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걸 기점으로 생기잖아요 기독교가 그리고 그 전에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는 훨씬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불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즈음에 기독교가 생겨날 즈음에 다 생겨납니다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 무렵이에요 예수님 이전이거나 그런데 이 이슬람은 AD 600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종교가 이렇게 생겨났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특히 기독교 색채를 띄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 있죠 이단 진짜 이단인 것 그 이단들이 전부 다 다 최근에 생겨진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얼마 안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오래된 게 바로 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이 제 말을 들으면 막 기분 나빠서 펄펄 뛰겠지만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실제로 이 마오벤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접했고 자기 부인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부인이 실제로 캐톨릭 그 당시 캐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인들 접촉도 했었고 유대인들하고도 많이 친했습니다 이 모하메트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하메트가 기독교를 접촉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AD 500년 정도 되는 무렵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교회가 어떻게 된 상태냐면요 엄청난 배교와 타락으로 막 가고 있던 그러니까 AD 300년 정도의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그동안은 300년 이전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굉장히 그 모습이 살아있었고 교회가 역동적이었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300년 콘스탄틴 황제가 자유롭게 만들어준 뒤로 교회가 급속도로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D 500년 무렵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500년 무렵에는 이미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모든 죄악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수많은 건모술수 이거는 뭐 세상보다도 더 악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있는 그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목사 그 당시에는 주교라고 했는데 그 주교 직분을요 돈을 주고 팔았답니다 돈 얼마 주고 너 이거 내 자리 이거 너한테 팔을 때인가 네가 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죠 그 정도 되는 무렵에 이 마오메트가 기독교를 접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본인은 진짜 뭔가 정말 참된 신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오메트도 구도자의 입장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꼭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정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고 내가 진짜 참된 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건 웬걸 형편없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오메트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40일 동안 진짜 신을 갈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여튼 자기들 말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브레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게시를 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쓴 책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코란이에요 코란 꾸란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제가 그걸 주님께 물었어요 이슬람이 왜 이렇게 생겼고 또 이단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성장하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화증인도 있고 이단 많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또 몰몬교라는 종교도 없이 미국에 가면 몰몬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미국인들 잘생긴 미국인 젊은 애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몰몬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한국에서 젊은 처녀들이 영어 배우려고 이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몰몬교에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그 몰몬교도 이단이에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세력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려 15억에서 공식적인 통계 추산이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답니다 엄청난 인구예요 기독교 인구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국가를 통째로 그냥 바꿔버려요 종교를 싹 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벌써 터키가 98%가 무슬림 신자예요 98% 2% 2%가 기독교 뭐 해갖고 종교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이슬람이 커진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한마디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슬람을 세운 것이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멸망할 때가 언제 멸망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언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한번 보세요 그때를 보세요 사사기 읽어보셨죠? 사사기 사사기 보면 막 한참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언제 그럴 때 그렇게 되던가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주님이 명령한 거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어떤 국가를 딱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가 와서 쳐들어가서 이 나라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는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죄 짓고 혼나고 다른 나라 가서 침략하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국가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다른 형태로 움직여요 그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국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째로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회계가 필요하고 국가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요 민족별로 혹은 어떤 집단별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배교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셨어요 자 교회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징계하겠죠 하나님 당연히 이 교회를 깨끗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 교회를 무언가 손을 좀 봐줘야 되고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이 막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부모는 포기한 거죠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혼내고 훈계하고 징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의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이 이단을 이단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진짜 기독교 짝퉁이니까요 성경 보고 비슷하게 거기다 썼잖아요 코란 성경하고 비슷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보면 짝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짝퉁인데 희한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고만 못합니다 절대로 보고만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도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이슬람은 마지막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은 무섭다는 거죠 무조건 죽인다는 거죠 무조건 무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배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피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슬람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일어나야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너희들이 돌아와라 진짜 옛날로 돌아와라 초대교회 그때 그것으로 돌아와 초대교회 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걸로 좀 돌아와 이제 좀 그 짓 좀 하지 마 죄 좀 짓지 말고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왜 나의 이 신부 나의 이 사랑스러운 군대인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게 PPT 혹시 준비됐습니까 PPT 준비됐으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앞에 거 하나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회복되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일본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돼 있죠 초대교회는 AD 30년부터 500년 무렵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500년 무렵도 못 갑니다 왜냐면 AD 300년 정도 되면 이미 교회는 초대교회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오히려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잘못된 교회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꾸로 반대로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AD 30년부터 5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정말 정말 저때가 놀라운 시대였죠 저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때는 저때를 더 능가해야 돼요 오히려 자 두 번째 타락한 교회 500년부터 1500년 몇 년이에요 그러면 전체 기간이 1000년 그 1000년을 우리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암흑이라 이거야 빚이 없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세상에 이거는 면제부 팔아먹고 성당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교황들이 죄짓고 그 신부들이 뭐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막 수녀들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애기를 사생활을 나가가지고 그 수도원의 지하의 팝업 막 거기에 막 아이들 유골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고 막 애들을 낳아가지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캐톨릭이 있는 그 과거 했던 일이 실제로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게 저때 AD 5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이 주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정말 자기 가슴속에 품고 창세 전부터 예정했던 계획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 우리 우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AD 1500년부터 1500년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 종교개혁 마틴 노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들고 일어났죠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그 당시에는 누구도 교황한테 대적하는 사람도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대적했다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아예 그냥 대적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루터도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일이에요 2000년까지 종교개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개신교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개신교 완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쇄속적이고 종교화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될 때 AD 15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이제 그 화면 꺼도 돼요 그 사이에 회복이 될 때 뭐가 이제 있었냐면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르네상스가 있었고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부들이 그 다음에 교황이 장난을 쳐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여기 알아들을 사람 있어요? 알아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틴어로 제가 설교하면 없죠?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다 자는 거야 예배 시간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다고 진짜로 그러니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들으러 가면 설교 이거는 그냥 잠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사라고 하죠 미사 캐톨릭에서는 그게 이제 성찬이에요 우리가 오후에 할 거 성찬하면 포도주도 주지도 않아요 동그란 빵이 있어요 그 빵만 줘요 그러면 혀에다가 딱 넣어줘요 딱 넣어줘요 신부가 그거 하나씩 받아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예배 예배 그게 바로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주님 앞에 기도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인쇄술이 나왔어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일 먼저 한 게 구텐베르크가 성경 인쇄했어요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아주 값싸게 그전에는 성경이 아주 비쌌습니다 1년치 봉급을 다 줘도 못 살 정도로 비쌌어요 성경이 근데 이제는 성경이 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보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밀기 시작하잖아요 알잖아요 더 이상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부터 종교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2000년대로 왔어요 이제 교회는 회복돼 가고 있어요 점점점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돼야 돼요 회복이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만 이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슬람은 자연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수르 제국은 자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야 니네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하지마 그만둬 그만해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하나님이 딱 한번 너희들 그만해 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슬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희들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돼 니네들 끝이야 이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게 됐어요 이번에 저는 그것에 대한 게시를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슬람 성교 어렵지 않아요 이슬람 성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정말 미친 사람들 같이 느껴지죠 막 사람들 죽이고 테러 일으키고 막 전세계 테러의 거의 대부분 다 무슬림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쪽은 막 죽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테러가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요 그 이슬람을 보부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고의 방법 뭐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자 니네들 그만둬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흑시대를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무대전서 그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누구하고 비슷해요 캐톨릭 교회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모습을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몸이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에요 백성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집이에요 집 집 성령님이 교회 안에 살아요 우리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의 옛날 몸은 천국에 가셨고 올라가셨고 새로운 몸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 새로운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이제 회복이 돼야만 이슬람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데 자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도표에 하나만 더 도표를 보여주세요 ppt 자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소 6장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저 표도 보시고 이 성경도 보셔야 되는데 먼저 그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벌이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하고 정말 정말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1500년도 종교교회 일어날 때부터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지금 여섯 번째 심판의 기초까지 회복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계 죽은 행시를 회계함가 하는 그 구절에 1절에 있는 그거예요 회계 회계가 회복이 됐어요 종교교육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회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계 옆에 은혜라고 써있죠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너희들이 니네들이 막 고행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걸 회복한 거예요 첫 번째가 회계예요 그게 종교교육이고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는 이 구절 믿음이 믿음 신앙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역사할 때 성결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신유가 회복됐어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도 있어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운동 뭐예요 1800년도 1700년도에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했던 그런 주약과 잘못된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나아갑시다 하는 게 성결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교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이때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한국에 보면 성결교회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성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초가 세 번째 가니까 침내 침내 세례가 아니고 침내예요 여러분 침내 침내가 은사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침내는요 물침내도 있지만 성령침내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직접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불로 침내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내를 받는다 이게 1900년도 무렵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사에서 1906년에 시작된 대붕으로부터 시작된 붕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이 회복되고 그전까지 방언 안 했습니다 했어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방언을 하면서 은사들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은사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침내 이 기초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가서 안수 여기에 지금 보면 침내들과 안수와 2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있어요 그대로예요 자 안수 안수는 뭐냐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까지는 안수는 목사님들밖에 안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성직자 외에는 안수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늦은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안수 저 때는 그게 1947년이에요 1947년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평신도라고 했죠 보통 교회에서 평신도란 말 자체도 성경은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평신도가 손을 얹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해줬더니 막 예언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안수해줬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 쉽게 말하면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잘 목사님들만 설교하고 목사님들만 사역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안수의 기초예요 그래서 예언이 일어나고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오순절 교단에서만 은사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 다른 교단 안 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데 안 했어요 저건 오순절들만 하는 거야 저것들은 이단인가 봐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성령사약이 모든 교단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사주의 운동은요 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은사주의부터는 교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왜요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다 하니까 성결교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장로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전부 다 하는데 전부 다 방언하고 전부 다 예언도 하고 전부 다 그걸 하는데 뭐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사역이 회복되고 선지자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기초가 회복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부활의 이 부분 부활과 심판은요 지금 현재 회형이에요 현재 회형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어요 네 번째까지는 이미 과거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미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자 부활 부활은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할 때 이 부활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과 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최고의 승리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건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한 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하라고 하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최후 승리를 이루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면서 회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점점점 과거에도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인데 죽은 자를 엄청 많이 살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간정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회복은 교회가 사망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일어날 때 연합이란 건 뭐냐 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한가족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한가족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인 게 아니고요 다른 밖에 있는 크리스찬 들도 전부 다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전부 다 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될 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케이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아들 군대와 신부 통치 이런 말들이 써있죠 제가 써놨는데 심판 심판은 2절에 보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마 이렇게 돼있으면 영원한 심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계시는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면서 우리가 깊은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에 중요한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을 이룰 때 우리가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니까 그 군대의 사령관은 예수님이니까 군대와 신부라고 써있죠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 5번과 6번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게시가 이 기초가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계속 생명을 통해 사망을 정복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다른 교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천사? 천사 얘기만 해도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제 있는데 천사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니까 그거를 당신한테 천사가 있다고 6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믿잖아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너 미쳤냐고 그러지 근데 그게 바로 부활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사망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들고 나가면 사망은 그냥 정복당하는 거예요 죽음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질병?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부활생명인데 어디 질병이 나한테 들어오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게시가 일어나서 이것을 정복하고 뛰어넘으면요 이 다섯 번째 기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위대한 역사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가 돼서 이야 와 진짜 놀랍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뭔지 아세요? 도구가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예요 컴퓨터 잘 아시는 분도 여기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수십 명이 붙어서 해도 도저히 못할 일을 컴퓨터가 하루 만에도 합니다 맞죠?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 맞죠? 제 얘기 사람이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죠 컴퓨터가 없을 때는 수십 명이 붙어서 진짜 몇백 년 동안 그걸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요 지금은 하루 만에 컴퓨터가 다 끝내서 깨끗하게 딱 해서 그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해서 다 완성시켜서 딱 줍니다 우리한테 그게 지금 시대예요 인터넷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미국에서 동시에 예배 드립니다 과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요 가상현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처럼 그렇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까?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그 달라진 시대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를요 마지막 회복의 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터넷 한가족교회냐 인터넷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한 부분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앞으로 전진을 할 거예요 그 일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들으세요 방송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마지막 날의 교회는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게시를 받으면서 가슴이 뛰었어 흥분이 돼가지고 와 정말 제가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교회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귀 세력들이 전부 교회의 발 앞에 무릎을 끌을 거예요 아메? 모든 영적인 이 세계에 있는 악한 것들이 교회의 발 앞에 무릎을 끌을 거라고요 아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모든 마귀들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쥐어다 아멘 이렇게 되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마귀들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쥐어잡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고 종교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습관 젊은 애들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과장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젊은 아이들 전부 뭐에 중독돼 있어요? 인터넷 이거 이거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맞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과장된 얘기예요? 지나친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요즘은 아니죠 그렇죠? 뭐 40대 50대 게임하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 안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40대 아 70대도 있습니까? 오 그래요? 야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장악당하고 이건 전부 뭐가 아니야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한다? 교회가 회복한다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이런 게시를 주십니다 이 히브리소 6장에 있는 이것을 전부 다 회복하라고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소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진짜 진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나와요 3,4,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 회개 못한다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빚을 받는다 빚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인사를 성령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맛보라 이거예요 전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압축하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과 말씀 우리가 전부 다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아메 성령과 말씀 중요합니다 두 개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슬람 선교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지금 제 마음에 그게 흥분됐던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고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보고만 시키니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회복하면 이슬람은 무너질 거야 교회가 회복되면 이슬람은 무너질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 우리 모두가 한다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게시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주님께서 주실 건데 조금 이따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 순정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순정할 준비 됐어요? 네 순정할 준비 되셨으면 주님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